이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학원 봅니다 야, 데일리 그거 주는 거 있잖아 하루에 30만원 밖에 안 돼 속으로 욕하... 이런, 진짜 30개가 되는 거 보면 30만원 밖에 안 돼 데일리 2개씩 해줘요 뭐요? 1, 2, 2개씩 해줘요 하루에? 1, 2개씩 2개씩 해줘요 2개씩 해줘요?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다 알았어요 다음 동안에 그거 다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개 하면, 3개 하면 상관없어요 알았죠 다음 동안에 그거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책 읽으시고요 뭘 이렇게 봐 어, 그래 나중에 봐 그래서 내일 이렇게 열심히 해요 니네는 공부해라, 나는 널 볼 수 있니 이거...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나 니네 때 공부 더 했어 이것더라 하루에 3시간, 4시간 전하고 공부했어 우리 때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냐 너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거 들어봤냐? 사다고랑 네 들어봤어? 넌 어떻게 들어봤냐? 나이 몇 살이야? 사다고랑이 뭔지 아냐? 사다고랑이 뭔지 아냐? 그래 이게 우리 때 유행했던 말이야 알았죠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됐나요? 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케이스 3 가봅시다 43페이지인데요 만기 만기 글자 보이지? 어, 그래 인칭대명사 대 제기대명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있을텐데요 시험 문제 졸라오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서는요 모의고사에서는 여전히 등골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 있는 것 같지만 힘쓸레, 힘센프스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봐봐요 주어가 행한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일 때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대신에 제기대명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용어부터 제대로 알아야지 제기대명사가 뭔데요? 제 자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귀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주어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같은 새끼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형태는 뒤에 셀프를 붙이거나 또는 복수일 때는 셀프즈를 붙여줍니다 붙여주는 거고 어쩔 때 이걸 붙여주는 거냐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써주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아마 너희들은 예문 많이 봤을 거예요 He killed 힘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힘셀프를 쓸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한데요 뜻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알아보셔야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건 그는 그를 죽였다잖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다른 놈입니다 알았죠? 근데 셀프를 붙여주게 되면 뭐요? 주어로 다시 돌아온다 같은 놈이라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니까 자살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해 되냐? 이게 바로 제기밀면서요 근데 시험주제 풀 때 이렇게만 가르쳐줬더니 망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보면서 할게요 일단 봅시다 He 그는요 주어부요 Looked at 바라봤습니다 그 힘을 썼다면 다른 새끼 그래서 힘셀프를 썼다면 요 새끼 같은 놈이요 됐나요? In the mirror 거울 속에는 어디를 보니까 자기 자신 보는거죠 다음으로 해서 당연히 뭐라고요? 힘셀프가 나타났죠 이해됐어? 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And if I found something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요? 코 밑에 여드름단 나오네요 됐나요? 코 밑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됐냐? 이런식이구요 그래서 힘과 힘셀프 힘은 인증되면서 셀프는 제기되면서 용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건 고인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알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서요 이따 기초 문제를 구해드릴텐데 이거 보시구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어법상 적절한 표현을 고르세요 우리 오늘 어법은 첫 시간이죠 그죠? 문제 안 풀어져요 자기 문제 풀어진 사람 너희 어디까지 문제 풀어져있니? 여기 여기 다 풀어져있어 40 50 50 50 50 50까지 풀어져있어? 네 숙제가 그렇게 많이 내려있어? 담당 선생님이 누구야? 모르겠어 대단하겠어 문제나 풀어진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자 거기에 있는 123번 풀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너네들은 말 잘 들었구나 숙제무라고 왜 이렇게 꽉꽉하는구나 숙제무라고 왜 이렇게 꽉꽉하는구나 야 아 이쁜 것 같아 채연아 수혜 열심히 해봐 네 맞아 흐흐흐흐흐흐 자 다 풀었어야죠 지금 이정도면 자 채권 가봅시다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해줄 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옛날 옛적이라고 얘기하자니 그게 바로 once upon a time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이 placed, 두었습니다. 돌덩이 하나를요. 기류에다가 놨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숨겼습니다. 그 자신을. 다음은 앞에 꺼도 읽어봐요. 그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었다는 얘기야. And we go watch it. 지켜봤습니다.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요. If. 뭐인지 아닌지를. Anyone. 어느 누구가 그것을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켜봤습니다. 그 날 같은 인물임이나 히하고 힘셀프는 같은 인물이라서 힘셀프가 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몸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갑시다. She dressed in. 그녀는 옷을 입었습니다. 남성의 옷을 입었어요. Because. 왜냐하면 she. 그녀는요. 원했거든요. To these guys. 바로 알아두시고요. 변장하다. 알았죠. 변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를요. 그녀. 자신을. 그죠? 그래서 답은 뒤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When people. 사람들이. Find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되면. 어디에서? 살아있어요. They. 그들은요. 때때로. Take. 취합니다. 그것들을 그들 자신을. 다음은 아름다운 거 뒤에 얘기합니다. 지금 뭐를 받아야 돼요? 꽃을 발견하게 되면. 뭐한가요? 꽃을 가져가야 돼요? 꽃을 가져가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Take라는 단어를 써준네요. 가져갔다 얘기하시죠. 그것들을 집에 가져갑니다. 됐나요? 넘어 봅시다. 다음 거 봅시다. 부정 내면 사는요. 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별로 여러분 2학년 2학년 2학년이 됐으니까. 별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냐면. 여러분들 내신에. 내신에서 미친 척하고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았죠. 그걸 위해서라도 보셔야 되고. 배울 때 명확하게 배우세요. 알았지?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요. 한번 봅시다. 부정 대면 사는다고 하는데. 여기 봐봐. 이런 말. 선생님이 중학교.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맨 처음 배웠었거든. 니네들은 아마 초 3때인가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초 3인데 영어 배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영어 본다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니네들 알잖아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못 가르쳐요. 알았죠. 왜요. 이게 먼저 날아가거든요. 알았지? 나는 니네들 펼 수 없잖니. 그지? 근데 나는 내 아들. 아. 자기 아들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게 먼저 날아가요. 답답해 뒤질 것 같아요. 이거 외모를 아. 그러면서 소리 지를 것 같아서. 그냥 영어 학원 보냅니다. 근데. 아. 잠깐만요. 아. 그래야 되는 사람 없다. 아. 우리 아들 월요일로 아신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는 홈토가 이런 사람 없죠. 그쵸. 몰라. 우리 아들 안신다. 자. 부정대명사인데.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 단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너무 쉽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해줬거든요. 그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부정대명사는 대명사라고 말하고 부정이란 말하고 합쳐진 거죠. 그쵸.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말입니다. 알았어. 어 나 돈이 없네. 왜. 내가 그것 좀 빌려줄까. 이렇게 할 때 그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부정이란 말은 낫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쵸.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게 부정대명사예요. 원. 아들. 어나더로 나와있네. 제발.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무조건 뭘로 받는다고요? 원으로 받습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 뭘로 받는다고? 디아도 받습니다. 잊지마. 알았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줘야 될 건. 첫 번째는 무조건 뭘로 받는다고? 하나면 원으로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더 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거 잊지마세요. 알았지? 더. 더. 하나일 때는 더 아더고요. 디아도라고 말합니다. 디아도고요. 혹시나 디 아더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았지? 두 개가 있어요. 원. 두 번째 건 디아도입니다. 됐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무조건 뭘로 받는다고 해서? 원으로 받는다고 했죠. 그쵸? 맨 마지막 거는 내가 뭘로 받는다고 해서? 디아도로 받는다고 했지. 그러면 위에 그게 완성되어있으면 아래 거는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거 뭘로 받는다고요? 원하더로 받는다고. 됐어? 원. 원하더. 디아더. 디아더. 됐냐? 세 개 있을 때. 다음. 여러 가지 있을 때 봐봅시다. 여러 개가 있을 때 일부는 할 때 무조건 써보러 받습니다. 됐냐? 또 일부는 할 때는 아더스라고 받습니다. 됐냐? 그래서 여러분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some people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은 할 때 뭐라고 써요? others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others. 보시고. 그 다음 아래요. some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쵸? 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일부는 some으로 받습니다. 또 일부는 할 때는 아더스로 받습니다. 그쵸? 그쵸? 또 일부는이 아니라 some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몽땅을 받을 때는 디아더스로 받습니다. 이해됐니? some 일부는 또 일부는 아더스. 나머지 있는거야? 알아서? 일부는 some으로 받았는데 some을 제외한 나머지 몽땅을 할 때는 디아더스. 더 붙여줘야 된다고. 알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받는 건 디아더. 따로 있는거야. 끝에 거는 무조건 디아더스입니다. 공통점 보입니까? 됐어? 이렇게 알아보면 돼. 자! 나머지라는 의미에서는 너여 더가 붙는다라는 거 꼭 체크해주세요. 알았죠? 디아더는 나머지 하나, 나머지 여러개인 용에는 아더스 붙여줘야 되고요. 이해됐니?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잊어버리면 안돼? 알았죠? 다음. 요즘 나오는 표현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요. 일부는 할 때 some을 쓰면 돼요. 요즘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 힘들어. 일부는 할 때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부는 할 때 뭘로 쓴다고 해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집중해. 알았지? 일부는 하면 뭘 쓴다고? some 쓴다고 해야죠. 또 일부는 할 때 뭘로 받는다고 해요? 아더스. 아더스. 이게 some. 일부는 또 또 일부는 했잖아. 또 일부는 할 수 있지. 알았지? 이거 뭘로 받는 거야? 써보세요. still 아더스러워. 또 일부는. 아더스. 책이 없으니까 얘기해줘. 알았지? 여러 개 있을 때 일부는 some. 일부는 others. 또 일부는 still others. 됐어? 알아둬야 돼. 알았지? 요즘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받으세요. 알았지? 됐나요? 또 먹어봅시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1,2,3,4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c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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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c. okay roof. 좋은 сп標. ом. офaje. ολgoед. coming. Rose. closing. med 시간. 자, 지금 한 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대학원 3독스, 책 몇 권 있다며? 세 권 있다며 그랬죠? 그죠? 세 권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어. Where are? 세 권 중에서 한 권은 여기 있네. 나머지 껏들 싹 다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껏 테니까 뭐 붙여줘야 돼? 더 붙여줘야 돼. 뒤 붙여줘야 돼요? 네. 그 다음 복스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others. 뒤에 기타. 됐나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I don't like this one. 나 이거 마음에 안들어. Show me other, another. 답은 어떤 걸로 돼? 응? 이것 말고 다른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답은 이거. 원하는 겁니다. 여기 잘 봐. 그러면, another는 언과 other를 합친 말입니다. 이것 알아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언은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other는 다른 것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함께 보여달라. 그래서, another는 몇 개라고요? 다른 것 한 개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another 다음에는 뒤에 무조건 단수명 샀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another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명 샀어야 돼요. 알았죠? 언. 한 개면. 그래서, 이거 저 마음에 안들어요. 다른 것 보여주세요. another 쓰시게. 그냥, another. 그 다음은 3번은 갑시다. 3번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right to last. 쉬는 거 좋아해요. in their free time. 그들의 여가 시간에요. some people 와왔네요. 다음에 뭐 써야되나요? 또, 일부는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일부는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선생님. the others.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여가 시간에 쉬거나,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아들 수도 못하게 되겠죠. 됐나요? 모든 사람을 이 두 가지로 부를나면요. 아는지? 나는, 너희들은 여가 시간에 뭐 하는 거 좋아하냐? 롤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치? 나는 여가 시간에, 술 마시고. 안대합니다. 다음 4번 갑시다. I have two sense. 나 아들 댕긴 둘 있어요. 어? 나랑 똑같네요. one is seven years older. 한 새끼는 일곱 살이고, 또 단 둘 한 새끼는 다섯 살입니다. 다음은 앞에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디아로 가르죠. 됐나요? 두 개일 때는 원과 디아로 가르죠. 흔히 들어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 풀려져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안 풀려져 있는 친구들은 지금 풀어옵니다. 시작. unci과 천국은 dernière? 1ḥ의 work 먼저ыс豆에 계속 Instagram을 긴살 들어보세요. 1분 116 일이죠. 1분 117 일입니다. 3분 117 일으로. 2분 117 일오. Camera는 사실, 35 Cash 치면 하죠? 4분 12 donc은 8 있는 친구예요. 6분 117 일이족 sided exh activism 반대에 오는ך 그저 둘이나 보였 energi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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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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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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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사 아니요 아니요 수면 사 다시 더 너머머머면 뭐 써야 된다고? 먹었어요 수면 샀습니다 다 같이 됐어? 너무 너머머머면 뭐 쓴다고 해요? 꼭 수면 샀어요 복수면 샀습니다 됐나요? 이제 주워 샀으니까 동 샀어야죠 위에 있는 더 너머머머면 복수돈 샀으니까 단수돈 샀습니다 야 50%야 얘들아 형들 잘 찍어야 돼 야 너네 이거 찍는 연습해야 나중에 성인돼서 로또 설명 숫자 잘 맞출 거 아니야 뭐 무슨 동 샀어야 돼? 더 너머머머면 복수명사, 복수명사보는 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별 필요 없지. 동사만 구별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얘기해줘요. 위에 있는 건 주어가 얘가 주어입니다. 아래 있는 건 얘가 주어입니다. 더 넘버는 단수입니다. 알았죠? 위에 있는 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의 그 숫자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들의 그 숫자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어 넘버 러브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얘는 맨이의 뜻이에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많은 이것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이거 우선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더하고 어하고 꼭 기억하세요. 알아줘.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는데 어 넘버 러브가 맨이랑 똑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알았지? 그 다음 이 부분도 얘기해줄게요. 여기 보세요. 어 퓨가 있고 퓨가 있고 퓨가 있네요. 저거랑 좀 다르겠었는데 어 레드로 있고 레드로 있습니다. 이리 와. 이렇게 묶어서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어 퓨는 어 퓨하고 퓨는요. 둘 다 수를 나타내는 거라서 복수명사를 씁니다. 어 퓨는 어 퓨는 어 퓨는 어 퓨는 양을 나타내는 거라서 셀 수 없는 명사 즉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이해되니? 이해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해되요. 퓨는 뜻이 뭔데요?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선생님 거의 없는 건 부정이잖아요. 네. 근데 복수명사를 쓴다고요?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해되니? 또 하나. 어 밀리는 조금 있는 약간 있는 이란 뜻이요. 조금 있는데 뒤에 뭐 단수명사를 쓴다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봐요. 이렇게 묶으면 또 뭐라고요? 얘네들은 조금 있는 약간 있는 이란 뜻으로 얘네들은 긍정을 나타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입니다. 부정이라고 옛날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어린을 다음에 복수명을 썼어야 돼요. 퓨는 거의 없는이지만 뒤에 복수명을 썼어야 돼요. 알았죠? 됐어? 됐어? 이거 알아보네. 잊지마. 그거 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있는 어퓨 어린을 약간 있는 거의 없는 거의 없는인데 얘네 두 개는 뒤에 다 무조건 넣어 복수명이세요. 얘네들은 두 개 다 넣어 다시 수명이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알았죠? 글쎄. 조심하세요. 뭐요? 거의 없는 인데 복수명을 썼어야 돼요. 조금 있는 인데 다시 수명을 썼어요. 셀 수 없는 명세입니다. 됐니? 이거 잊지 마시고 지원도 되죠? 조심 부탁합니다. 자 1번 2번 프롬으로 시작. 자 봅시다. 그들의 집들은 작아요. 촉촉해요. 추워요. 그리고 그리고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포니처에 억수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지? 릴리더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보야될까요? 포니처는 가구는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명세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영어권에는요. 돈도 못 세요. 알았죠? 그래서 매니 머니가 아니라 워치 머니입니다. 됐나요? 아, 2번 갑시다. Vestarianism has been gaining popularity. 채식주의는요? 뭐예요? 인기를 얻었어요? 뭐가 보이나요? 넘버라고 보입니까? 넘버라고는 뭐라고요? 많은 명세예요. 뒤에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목숨을 썼어요. 됐어요? 아, 그래서 답은 뒤에 있고. 자, 그 다음은 가봅시다. 셀 수 있는 없는 명세의 공통수식하고 있어요. All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found, 발견했습니다. some, a few, money. 이렇게 나와 있네? 무엇을 써야 돼요? 내가 a few 다음에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복숨을 썼어야 된다고요. 머니는 셀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some. 그냥 in a rivalry book. 도서관 책에서. 됐어? 셀 수 있거나 없거나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것을 외우셔야죠. a lot of, lots of, plenty of.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some 뒤에 아무거나 다 볼 수 있고, any도 약간 있는 아무거나 볼 수 있습니다. 했냐? 아, 차이점을 바라보시고. 다음, 뒤에 두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1번이요. 화물 앞에 봅니까? 뒤에 봅니까? 여기 봅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그건 뭐예요? 뭐 지부 쓴다는 거 알아야죠. 그치? 됐어? 얼마 보면 두 개 다 가능하니까? 이게 다 되겠네요. 뒤에 있는 건요? 2번은 앞에 봅니까? 뒤에 봅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되니? 넘어갑시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풉니다. 시작. 1번까지 와요. 2번까지... 2번까지 와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습니다. 4번까지 와요. Raw Vasco. 남자는 Yourself With the 먼저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 traito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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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라고 하시죠 information스라는 단어, 먼저 있네요? 없어 알았어? 인포메이션 쓸 수 없는 명사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sûr ? informations 서실 된가요? 그 다음 넘어오 봅시다 there was 얘들아 there was nor there was nor there is nor there were or not there was znaczy는 преступhar nin가 알죠? 그렇죠 was가 03이에요 뒤에 나오는게 주어인데요 evidence를 썼네요 여러분들아 증거는 셀 수 없어 알았어? 그래서 뭐 써야 돼? number를 썼으면 s가 없어서 써야죠 그죠? 없네요? 두 개 다 사용한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데 for seals to 화석으로부터 to prove that 됐냐는 있지만 컨트렉트 대륙이 were once connected 한때 연결된다는 거 이 말 들어봤지?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원래 있었는데 지갑벤도 일어나면서 쪼개진 거 이거 들어갔죠? 그쵸? 그 다음은요 although job had been in your line only a few, a few, a few a few 다음에 뭐 쓴다고요? a few 다음에 뭐 쓴다고? 단수 명사에 복수 명사에 복수 명사에 복수 명사에 들어갔죠 few하고 up, few하고는 무조건 뒤에 복수 명사에 들어갔죠 그 다음 6번에 갑시다 many people spend 썼습니다 a great deal of a number of a number of opportunities 단순히 원래 opportunity 그래서 복수 명사에 복수 명사에 들어갔는데 그럼 뭐?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to meet people 사람을 만나 and they were offered a little chance of education 교육에 대한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됐나요? 시골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들 근데 선생님은 나이 먹어 갈수록 전원생활 우리 와이프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선생님도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아 이 복장 생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거 거기서 살아보고 싶은데 야 여기 일산에 외국처럼 그렇게 주택 지어진 데가 어디냐 외국처럼 이렇게 주택 같은 거 단층으로 이렇게 지어지네 없어요? 어디에? 전발산에 있어? 아니 무슨 어디여? 어디? 전발산에 있어? 그런 주택들? 좀 비싼 주택 아파트 말고 아이씨 니네 일산 산잖아 아니 일산 몰라? 당독주택 어 당독주택 대중부 주변에 있어 대중부 주변에 있어 네 아 그래 좀 외국 주택 같은 좀 그런 거 있잖아 앞에 차도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일정도 정말 좀 안아오는게 어 그런데 저는 길 사장은 안 살게 아 지역이 어딘지? 나 일사람에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그런 데까지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럼요 유니엑스 사이니스 이거 풀어봐야 되겠네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1번부터 8번부터 풀어봅니다 시작 3. shi 10초 10초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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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20초 13초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똑같이 칠수도 똑같아. 열심히 외웠는데, 한 단어로 올라가서 그 단어로 다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외워야지. 너 저번에도 파스타가 내가 보여줬잖아. 그거 외우신 거 맞잖아. 열심히 외웠어요. 조금 더 해봐. 그쵸? 이만에 여성에서 단어를 외우시길래요. 그래. 단어를 외우는 게 좋냐? 왜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번에는 6개 불렸어요. 그래. 조용히 우리 뛰어야 되죠. 그럴까요? 너부터 먼저 뛰어내려. 그 다음에 내가 뛰어내릴게. 알겠습니다. 대학과 1학년, 3학년이었는데, 대학과 1학년, 대학과 1학년, 영어 중간기반 학점은 93점 나왔대. 4등급이다. 4등급이다. 3등급. 3등급.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시험지에 불타는 데지? 93점이 3등급. 93점이 3등급. 93점이 3등급. 참고로 우리 스케줄 얘기해주면, 9월 7일부터 중간고사장님이 들어갑니다. 알았죠. 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요. 너네 영어 시험 보면은 느끼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4등급. Bowie Windo